오늘은 문경에서 가장 큰 오일장이 열리는 날. 이순희 어머님도 서둘러 한자리를 차지합니다. 직접 태운 봄나물과 두구 한판이 오늘 장사의 유천입니다. 부지런하게는 말도 못합니다. 아무도 못 따라가요. 참 부지런하시지. 잠시도 안 놓으십니다. 우리가 그분도 무궁을 가시는 것뿐 딱해. 우리가 젊은 사람이 봤을 때.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오셨다는 어머님. 어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못 모르고 시작한 게 바로 부부장판입니다. 반평생 넘게 정성껏 만들어낸 따뜻한 두부 항모에는 어머님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. 어르신 두부가 잘 팔리나요? 네. 인기가 좋더라고요. 한 40년 되지 뭐. 한 40년 되지. 사람이 멍하니 못 놀아서 그래. 그거 자꾸 하고 짓고. 아빠도 저녁에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더 가고. 또 아침에 귀 나오면 또 밤에 하고. 이거 따듬자면 한치까지 따듬어요. 밤에. 왜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려고요? 그렇지. 호내서 배운 게 어찌께로 뭐 그래. 열심히 해야 살지. 열심히 해야 살지. 그러게 조금 이제 먹고 살고 아파서 못 잡고. 그러다 보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. 일단 거 좀 하면 요렇게 manually 와요. 진짜 그러면 하는 거 없음으로 tired.